2,514,000원 그 메모 컨트롤이 앞에 있을거에요 2,514,000원 2,514,000원 오케이 씻고 있어요? 응 어? 몰랐어요 잘했어요 귀여워 어머 아니 South Korea to become a multicultural society in 2024 그 다문화 사회 2024년에 다문화 사회가 제일 한국 대한민국 South Korea will become a multicultural society by next year with foreigners making out more than 5% of the total population 어? 한국은 내년까지 다문화와 다인종 사회가 될 것이다 그 외국인들이 전체 인도의 5% 이상을 차지하면서 On September 27th the government proclaimed that there are now 2,515,000 foreigners in South Korea yeah the highest ever recorded accounting for 4.89% 9월 27일에 9월 27일에 정부는 현재 한국에서 가장 높은 현재 한국에 어 가장 높은 숲 기록인 251만4천명의 외국인이 있다고 선언했다 전체 인구의 4.89%를 차지하면서 Account 4는 차지하다, 설명하다 둘 다 외워야 돼 그리고 초점 밑에 읽을 때는 그냥 한 잔씩 8,9 8,9 Account 4는 차지하다, 설명하다 차지하다, 설명하다 뒤에 수치 나오면 차지하다 이유가 나오면 설명한다 할께요 네 The figure includes both short-term and long-term foreign residents 이 수치는 장인체리 외국인과 강미체리 외국인을 모두 포함한다 그 피결도 수치, 인물, 뭐 피겨스케이트 그 형상 그 형상 뭐라고? 뭐라고? 어? 피겨스케이트는 뭐라고? 피겨스케이트 피겨스케이트 According to the Organization for Economy Cooperation and Development, a Multicultural and Multiracial Society is a nation with foreign residents that comprise 5% or more of its population OECD에 따르면 다문화, 그리고 다인종 사회는 국가인 외 5% 또는 그 이상이 외국인 거주자로 구성되는 국가이다 한국은 유럽과 북아메리카를 제외한 나라 중 첫 번째 다문화와 다인종 사회가 될 것이다 한국은 내년에 5%의 수치를 능가하자마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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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END Lord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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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t I cannot help laughing at this level of English I cannot but laugh at this level of English 그래 세 개가 그렇게 된다 But 영국 십발음이 방금 쓴 거 제대로 쓴 거 같은데 영국 십발음이야 B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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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have no choice but to go Cannot help but 몰라 그 다음 Some industries and schools exhibit a greater dependence on foreigners than others 몇몇 산업들과 학교는 다른 산업보다 외국인에 대한 의존도가 크다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and ship building and construction industries suffer from severe labor shortages 그 중소기업들과 조선업 조선업 그리고 건설업들은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서 고통을 부는다 심각한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서 그러므로 그들은 외국인 노동자에게 강하게 의지해야만 한다 그들의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As for schools local universities would not be able to fill their student bodies without international students Oh Hor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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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호가 아니야 그 디벤션 디벤션 거 각템 발음 세븐션 보여주자 보라스 목 목 목 목스 목스로 외웠어? 목스 내가 예전에 다크 다크 다 다 다 다 미친거죠 흑 목 목 목 학교의 측면에서 보자면 지방 대학들은 외국인 학생들이 없다면 그들의 학생 정원을 채우지 못할 것이다 정족수를 채운다 코타가 할당량 목 정족수 이런 말을 쓰긴 합니다 그리고 S4는 많이 했잖아 뭐에 관해서는 불러가 S4 S2 Rel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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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넘어갈게요 보다가 엘 여 엘 엘 세 전문가들은 나라의 기존 신책을 개조하는 것을 제안한다. 기존 정책을 문화적으로 민족적으로 다양한 사회로의 변화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가능하게 하다, 용이하게 하다, 장려하다. 이 정책들은 일어날지도 모르는 갈등과 사멸을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정책은 추구해야 한다. 막는 것을 추구해야 한다. 그 다음에 지금 Arise의 동의와 빨리 불러. Arise, take place, transpire, come about, happen occur. 티가 안 나왔는데? Take place. 얘네들은 무슨 묶어, 묶어 하죠? 자존사라서 수능태가 안 나왔어. 수능태가 어떻게 생겼는데? 수능태가 BPP. 우리의 사진은 Bureau에 빠져나온 중국의 수능태가 안 나왔어요. 우리의 사진은 커서는 국가인과 지민의 수능태에요. 자존사란을 따라서 한국의 모든 국가인에서, xoiti의 수능태에 따라서 한국의 수능태에 따라서 한국의 дум을 réal했습니다. 수빈태의 수능태가 안 나왔어요. 왕에 나와서 한국의 수능태에 따라서 한국의 수능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추천한다. 한국이 다른 나라의 딜을 따르는 것을. 한국은 3이 지나서 현대인데 왜 팔로우에 에스가 안 붙었어요? 레콤맨드? 과거로입니까? 저게? 못합니까? 못하 아니에요? 못해요? 동사? 동사가 아니에요? 팔로우가 동사가 아니에요? 대절 안에 동사 들어오는거에요? 대절 안에 동사 들어오는거 아니에요? 레콤맨드와 동사는 맞아. 팔로우도 동사는 맞아. 팔로우가 어디있어? 팔로우에 에스가 왜 안붙었냐고? 사프리아츠 팔로우? 사프리아츠 팔로우? 사프리아츠 팔로우? 투 팔로우 같애? 대절 안에는 동사가 없는데. 그러니까 왜 안붙었냐고 에스가. 왜냐면. 오타라서. 오타 아니라고 재미야. 오타일지도 일지를. 내 느낌적으로 저게 맞아. 네 느낌적으로 저게 맞아? 팔로우가 못하겠고. 제안. 요청. 요구. 동사있죠? 레코맨드라는 동사. 그 대절 안에 슈드가 생략돼요. 동사. 슈드가 생략돼서 지금 동사 원형이 붙은거에요. 법칙이. 요구, 제안. 요청하는 동사들. 레코맨드. 대절에. 다섯번째. 다섯번째. 슈드가 생략된거에요. 원형인거에요. 그리고 뭐. 뭐 이래서. I recommend that. I be. I be something. 뭐 이러고 있잖아. 그럼 I be가 뭐야? 이렇게 나오잖아. I be. 그래서 아 문장이 틀렸나? 가 아니고 이 앞에 동사가 뭐야? 요구하고 뭐 제안하고 뭐. 요청하고 뭐. 주장하는 그런 동사에요. 주장 동사는.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렇지. She recommended I be a scientist. She recommended I be a scientist. I be a scientist. I be a scientist. 이렇게 되는거죠. I knew it. I knew it. I knew it. I knew it. You knew it? Okay. That's good. I knew it. I knew it. I knew it. I knew it. 한국이. 외국의. 전첩을 밟아야 된다. When devise new loss. 새로운 법을 보완할 때. 개조하다가. 보완하다. 보완하다. 어. 만들어 내다가. 보완하다가 만드는 건 다른거 아니야? Revise가 개조. 보완하다. Revise는 있던 거를 개선하고 개조하는 거고. Devise는 만들어내는 거예요. 애초에. Devise랑 Revise가 네가 헷갈린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시작하는 건 Devise. 위에서부터 시작하는 건. 밑에는 없어요. 밑에는. 네. 됐어요. 됐어요. 말이 그렇다는 것 같아요. 내려봐요. 앤현숙. The President of the Health Report Center for Multicultural Families said. After the number of emigrants exceeds 5% Exce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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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Their economy and culture influence will increase as members of society. Adding so the attitude of embracing cultural diversity is param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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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d. Good job. Good job. Good job. saying that every ingredient is stemming.